어, 강달구 지금. 쓰리 조장식이가 지금 서울에 와서 내 친구 핵꼬지하네? 뭐라고? 여기 안암동 먹자골목 청암고시원 406호야. 저 개새끼 좀 잡아가. 영감이 오든 경찰을 부르든. 알았어, 지금 강달구. 절대 퇴학하지 말고 시간을 좀 끌고 강달구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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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라 니 괴롭히던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이름은 왜? 조장식 맞나? 어떻게 알아? 그 사람이 그 사람 맞구나 오빠 왜 그러는데? 다 끝나고 나왔나? 기다릴게 오빠 니처럼 해도 잠깐 불안해지가 와보고 싶었다 불안해졌다고? 금마가 또 니 찾아와가 괴롭힌거 아닌가 싶어서 갑자기 불안해지더라 기다릴게 뭐때문에 이러냐고? 그 단감독판에서 너를 잡아와야 내 충성심을 믿고 자리를 하나 내주겠단다 사회생활이라는게 다 그런거 아니겠나? 그러니까 니가 따라가줘야겠다 조장식이 조장식이 소열이 나 좀 봐줘 보고있잖아 이렇게 해맑은 동자로 예전 같으면 어쩔수 없어서라도 곱게 따라 나섰을지도 몰라 지금 지금은 지금은 내가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죽기 싫어 그렇게 안 죽어 그러면 어떻게 죽을런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봤나?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라는게 또 있고 내일 밤 지나면 또 그 다음날이라는게 있고 그런거 모르지 그런거는 모르지 우리가 사회생활이 그렇다보니 다고 모르네 눈을 뜨면 아침이 오는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지 그럼 몰라 어떻게 뭐 좋게 갈래 피자 못 찍어 갈래 아 또 또 있다 손에서 피냄새 안 나고 비누냄새 나는 것도 무지 재밌어 비누냄새 못 찍고 싶어서 조직을 통째로 팔아먹었나 배우르나 그래 무지 달라고 무지 줄게 비 많이 무지 줄게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 아 아 아씨 여기 좀 합시다 경찰이 쉬고 있어요 극대가리 없이 이게 이씨. 나 이봐. 너 만날 수 없게 이제 그치겠지? 누나 씨한테 사실대로 다 말해. 사실대로만 하면 한 대씩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그래 그래. 가자 빨리. 나 이거 갈 거야. 하나씩 나 용서해줄까? 그래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빨리 가. 나야, 나야, 나야. 나야, 나야, 나야. enough. 가르소. 지내야 뭐라는 거야. 괜찮아. 너 왜 이렇게 쿵떡아. 아이씨.